안녕하세요. 김용진 감독입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. 저의 영화와 저의 이야기, 저의 생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는 콤플렉스가 되게 심한 사람이었습니다. 콤플렉스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릇도 작고 능력도 좀 없는데 자꾸 억지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저를 증오를 하게 되더라고요. 당연히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좀 사람이 억세지더라고요.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있었어요. 영화를 꼭 만들어보자. 막무가내로 연극학과 교수님도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것 또한 당연히 잘 되지 않았어요. 그러다가 광고 영상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퇴사 후에 좀 신락 같은 기회를 잡아서 독립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.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막 부딪친 것 같아요. 퀄리티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쉬운 게 많았는데 이 기회를 토대로 계속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.